최근 들어 유튜버나 BJ 등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 장래희망 상위권에 오를 만큼 개인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요. 강서구가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지역 내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공간을 대관합니다. 신청은 강서구민이나 구소재 직장인,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내에 사용 가능합니다. 비용은 시간당 5천원이며 최대 4시간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. 이용 당일로부터 최소 3일, 최대 30일 전에는 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. 진행자, 출연자, 제작진 등 최대 7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매주 첫째,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장비 사용 교육을 진행합니다.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이용 신청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, 공간 안내, 공간 대여에 있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 교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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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